아이고 냠냠 헤헤 아이고 참가참껄껄껄 이거 참 야 마지막이야 마지막 자 막날듯이 막나 막나니? 막나 자 저격특성? 그래 존나 쎄 보이는데 이거? 야 가자 가자 저격특성 가보자 야 진짜 저지자 야 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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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 초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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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부활해졌어 허경영 아 야 한 명만 맞어 어허허허허 어 어 어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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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거긴 맞은데마마 맞은데마 알았지? 맞은데마마 맞은데? 니 맞은데마마 맞은데? 야 이거 총을 많이 없냐?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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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데미지야 이게? 어이구 이거 차 어이구 뭔 데미지야? 맞은데마마 맞은데? 어휴 데미지가? 뭐야 이게? 어휴C 우와 800 대기 대기 맞은데마마 맞은데? 우와 데미지 미쳐 으어어어어어어어 어 안 보여 안 보여 어 어 미치에 아 안 보였어 안 보였어 저 연막탄이 그거야 데미지 주는거 데미지 안보였어 안보였어 아니야 봤는데 안보였어 사실 내 탑도 좀 있다 아 어떤 어떤 귀여운 아이가 갑시다 여기 뭐 문제있나 마 여기 딱 나와라 조졌다 조졌다 야하 인간 대박 색깔 여기 와 여기 뺏빨 안 멈춰 와 와 딜 봐봐 얘네 뭐야 인간 몇명이야 4명인데 얜 자동장전 아니고 자동장전 2명 한 3명일 수 있어 자동장전이 이러면 뭐 아 고요해 빵빵빵빵빵빵빵빵빵 어 뭐야 하하하하하 RPG가 참고로 RPG가 데미지 존나 셉니다 대신 넉백이 좀 약한데 데미지가 엄청 세요 어 이거 뚜루스 아아 이거 인간이 이기겠네요 다행입니다 에에 인간이 이길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우와 하하하하 우와 우와 모더기드 그런데 가고싶다 오 바로왔네 아 들가들가들가 나야야 총 하나 들가들가 나야 나 나야 나야 나 내가 할게 총 하나 조지자 에에 이거 할게 이거 어 이거 하는게 나을거 같애 이게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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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에에 이걸로 하자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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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넉백효과를 해 넉백효과 얘가 데미세니까 어허 숙조 있다아 어허 뒤여있다 아 여깄네 안돼 더이상 못오게해 안돼 더이상 오면 안된다 헤헤 더이상 오면 안돼 미안하다 친구들 뭐야아아아아아 뭐야 꿈꿨나 아 나 원래 좀비였지 다 자랑이 나갔고 인간여설때로 기억했나보든 하하 나도 참 나도 참 하하하하 아 나 무서워 자꾸 기변증인가? 꿈을 자꾸 꿔허 근데 무슨 꿈인데 어 야 저 다 잡았다 와 저 다 잡혔어 진짜 와 나도 막 꿈을 꿔 나도 모르니 이상한 꿈을 자꾸 죽는 꿈인데 잘 모르겠어 에잇 근데 이건 인간이 졌다이거든 흐흫 이번에 오오 오 대박 야 날라오는 것만 쳐내면 되잖아 여기 그지 오오 근데 이게 저 인간은 못 오잖아 여기 날라오는 것만 빵빵 써면되는데 여기 괜찮은데? 근데 인간은 못 가잖아 인간 그지 예에 인간은 갈수도 없고 생전폭탄 있을수도 있고 한명이 잘 버텨주면 야 맞다 야 만약에 여러분 산다면은 우리 만약에 사 사 산다면 RPG 이런얘들 있지 폭탄이 많은 얘들 거기서 만나자 여기서 니 트럭에서 만나자 폭탄 많은 얘들아 야 RPG랑 이런 유탄 자동장전 여기서 만나자 흐흐흐흐흐 오케오케 여기서 만나 야 진짜 저기 뭐 흐흐흐흐 뭔 뭔 뭔 뭔일 뭔일인데 야 뭔일인데 여기 씨발에 야 뭔데 미치 야 야 뭔일인데 뭔산 야 구경좀 해보자 뭔일이야 오 이거 그냥 할수있어 아니 아 무슨일인데 그래 저기 아 넌 넌 여기있어 일루와 제가 잡겠으면 여기는 어허 잠깐 여기가는거 별로 좋지 않아요 냐 냐 냐 냐 냐 어 잠깐만 몇명있는거여 여기 야 인강이겼다 야 걸러모여 걸러 얘들아 걸러모여 가자 가자 아 멀다 가자 얘들아 거기는 모여 거기 가자 왜 방향이 다갔지 아이들아 자동차장동 이렇게맞았던거야 저는 씨바 냐 하하핳 사명 사명 야 없어 여기 없어 여기 없어! 나는 나구.. 잠깐만 뭐야 또 꿈.. 자꾸 꿈을 꿔요 의사선생님 자꾸 저 꿈을 꿔요 이상한 꿈을 자꾸 꿔요 뺏겼나? 야 이 새끼들아!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 의사선생님! 또 꿈을 꿨어 이번에 봉사탈 주는.. 꿈이였어요 조졌다 아아아아 여기는 자연재해가 있는 현장이 나와있습니다 현장이 나와있는 먹이접니다 저기는 정말 시끄럽게 들리는 괴소음과 억지나 폭음으로 병치가 이 새끼 뭐냐 이 새끼야 뭔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다가 뒤집.. 뒤집니다! 아 또 꿈을 꿨습니다 이건 참.. 으아아아아아 뚫었어! 와 이거 바로 버티기 버티기로 뚫었어 버티기로 와아 대박 야 1분 20초 1분 20초 버티기로 뚫었어 버티기로 뒤에서 밀치는 것도 있고 버티기로 뚫은거 같애 자 2명 남았어 2명 이 2명을 빠르게 싹싹 긁어서 잡도록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 아마 또 그 근처에 요쪽에 또 나대고 있을까라 저는 생각이 디압니다 여기 아니야 여기? 추댄 갑시다 여기 열봐주고 헉헉 헤헿 여기 내 존재 모르겠지? 양가지네 여기 헤헿 너 지총소리는 어딜서 나는거야 아 여기야? 걱정마 걱정마 얘들아 나야 나 나야 나 보기전으로 최상위 나야 나 어 오케오케 들어온거 들어 들어온거 같애 아 야 어딨어? 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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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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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아 끝내기 싫은데 미안해 뿌얏뿌얏뿌 헛 뒤로 전달 뒤로 전달 게임 끝 이렇게 뚫습니다 왓압 네 과목이 바지하지 마세요 와 4등이야 와 미쳤네 자동률도 나도 자 여러분들 오늘 카스2 좀비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유튜버들과 도움보토정 동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